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2020년 제3회 전기기사 과목은 제어공학 이에요 이번 시험에서 제어공학 10문제 회로 이론 10문제 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제어공학 10문제에 해당되는 문제 1번부터 차례를 풀어보면 사실 1번 문제는요 상당히 특수하게 된 문제 Z변환인데요 우리가 제가 수업시간에 기본적인 Z변환 라프라스 변환 해드렸죠 근데 이 문제는요 그 기본적인 Z변환에서 벗어난 문제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제어공학을 10문제 다 맞자고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즉 우리가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을 100점 맞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회로 이론과 제어공학은요 평균 점수인 60점만 여러분들이 득점하더라도 그게 실패한 게 아니고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로 이론 제어공학은 한 60점 내지 70점 정도만 득점을 하더라도 우리는 선방을 한 거죠 그럴 정도로 회로 이론과 제어공학은 완전한 고득점 맞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과목이에요 물론 이제 공부를 갖다가 우수하게 한 수험생들은요 회로 이론 제어공학에서도 한 70점 80점 이렇게 육박을 해서 득점을 하는 그 합격자 수험생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평균적으로 누르면 평균적으로 생각하면 회로 이론과 제어공학을 그렇게 고득점을 누린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점수인 60점 내지 70점 정도만 맞으면 충분하죠 그러면 제어공학 10문제에서 우리는 한 6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만 맞더라도 괜찮은 점수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1번 문제가 첫 문제부터 상당히 좀 난해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공부하기 힘들게 낸 문제인데요 사실 공식 묻는 문제거든요 제가 수업시간에 sin 함수에 대한 z 변화는 수업을 해드리지 않았어요 sin 함수가 sin 오메가 t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os 오메가 t가 있겠죠 sin 오메가 t와 cos 오메가 t는 라프라스 변화는 했을 거예요 라프라스 변화할 때 필요하니까 처음에서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과연 sin 오메가 t와 cos 오메가 t가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겠느냐 참고적으로 이 문제는 제 관연도 기초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sin 오메가 t에 대해서 z 변화는 처음 보는 문제야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sin 함수에 대한 z 변화 문제는 10년에 한 번도 안 닿았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문제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라도 10년 이상은 안 풀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기초 문제 보면 이 문제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예 안 나왔던 문제가 이번에 처음 등장했던 거죠 그렇죠? 문제가 좀 어렵게 냈던 문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1번 문제는 문제에서 기초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정답은 확인해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렇게까지 100점을 노리자고 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그냥 풀고 말아라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이 공식도 외우면 좋겠죠 시간 여유가 되면 그렇게 시간 여유가 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고독점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하신 분들은 이 공식까지 외우는 것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z 변화는 제가 참고적으로 어떤 규칙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사인함수든 코사인함수든 일단 같은 형태가 분자도 z고 얘도 똑같이 분모가 z의 제곱 마이너스 2z의 코사인 오메가 t 사인함수지만 밑에 분모가 코사인 들어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z 제곱 마이너스 2z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 사인함수든 코사인함수든 공통적으로 분모에 코사인함수가 포함된다 단지 차이가 뭐냐 단지 차이가 문제 요구하는 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는 여기 분자에서 추가돼요 사인에 오메가 t가 추가돼 그러니까 사인 오메가 t니까 그대로 따라 붙어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는 코사인 오메가 따라 붙였죠 그런데 그냥 따라 붙는 게 아니고 가로에 z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로 따라 붙는다 이렇게 하얗게 표시한 지금 필기한 이 부분은 공통이고 얘든 얘든 전부 다 코사인함수고 분자가 사인 오메가 틀때는 사인 오메가 t를 따라 붙고 코사인 오메가 틀때는 z의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를 따라 붙는다 이게 두 식의 약간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공식 여러분들 처음 보셨죠 그죠? 뭐냐면 10년 이상 중에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던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10년 이상을 한 번도 출제 안 됐다가 처음 나오는 문제라고 해서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 공식을 외울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 각자 잘 참고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추천드리는 게 이거 갖다가 굳이 외운다기 보다는 그냥 아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정답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상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죠 우리한테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자 R분의 C 즉 입력분의 출력은요 메이슨 공식 메이슨 공식이 뭐죠? 경로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페루프 시험에서 참 잘 나오죠 그죠? 그러면 이 시계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해 보면 경로 입력에서 출력까지 가는 경로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? 화살표 들어가 봤더니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페루프는요? 페루프는 두 개가 생기죠 첫 번째 페루프 조그만 것부터 3에서 4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페루프 3을 거치고 4를 거치는 거고 또 다른 페루프가 있죠? 이런 페루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 페루프 또 하나 생겼으니까 2를 거치고 3을 거치고 5를 거칠 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계산하면 위의 분자는 2, 3은 6이 되는 거고 밑에는요?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선 6에다가 오니까 얘는 30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? 1 마이너스 12 대가 30 더 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? 42가 되겠지?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돼요? 최종적인 정답은 6이 되는 거고 42에서 2를 빼주면요? 마이너스 41이 되겠지? 좀 보기 좋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분모에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마이너스 41분의 6이라고 써주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문제는 우리한테는 아주 전형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 보이는 쉬운 문제였다 이런 2번 같은 문제 틀리면 안 돼요 이런 문제 틀리면 점수가 안 나오죠 차라리 1번은 틀리는 게 낫죠 2번은 맞아야 돼요 2번은 끝에 감사합니다.